차마윈 백더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멀린스의 리바운드. 각적으로 석점차 하운드 들어와 있습니다. 양홍석 석점 쏩니다. 양홍석! 김낙현. 강상재 우중간 석점 적중! 강상재! 공격 공부에서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낙현 박스테이! 오! 롤앤에서 인정 베이스! 양해할 때군요. 아웃컨버 3주! 다시 한 번! 한도웨이가 확실한 메시지를 건집니다. 강상재! 그렇죠!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 2초, 1초! 강상재 들어갑니다! 공격 버전입니다! 고소! 쇼어 쇼컵! 빼줬어요! 석점! 트로크! 안 들어간두근야! 미델연의 석점폼! 다섯 점차 합쳐 가는 조짜랜드! 스프리 받고, 찔러줬습니다. 백더웨이의 다스믹! 자, 장면에서 더블 클러치의 중점이에요! 바러웨이! 빠른 돌파! 길래곤! 전자레프가 기다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4초 남았습니다. 돌파 이후에 기강! 김정열 쏩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쏴야 바르는 실점! 강산재! 3포인! 김지원의 골파! 할로웨이! 다이스라인! 네! 할로웨이 캐치인슛! 오! 들어갑니다! 3점! 할로웨이! 적전타임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패스전달하고 있죠. 이번에도 전성현입니다. 트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역전이 발댑니다! 데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더아웃드! 라렌 잡고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엔드벌입니다! 페딜라렌! 수비 스위치 찢어놓습니다. 천기범! 대단한 활약입니다! 막혀있어요. 리언누리압스. 직접 쏩니다. 들어갔어요! 이곳은 항원의 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클락 3초 2초. 길래넣어 톱. 탈락! 버튼을 꽂습니다! 탈락하다가 반대편으로. 김낭현. 군성군이 쏘겼습니다. 그리고 3점! 들어갑니다! 김지원에게 빼줍니다. 김지홍 쏩니다. 어우 좋았어요. 움직여서 던지는 건 좀 정확하게 못 떨어뜨네요. 김지원이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판등이 나왔고 한 번의 찬스예요. 패스의 찬스. 성립이나 외곽으로 열려있어요.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석점 성공! 네, 오늘 조상렬 선수가 손대신이 좋았는데 결국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조상렬의 끝내기 버노미터! 직접 올라갔습니다. 허훈의 석점!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허훈! 석점! 허훈이 던졌어요. 석점! 코너로 빠져나와서 직접 올라갑니다. 석점! 샷클락 6초. 허훈 석점!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허훈 탑에서 석점! 허훈 스텝백! 석점! 허훈 크로스오버! 석점! 허어어어! 또 내려갔어요! 아홉개째! 허훈 달리고 뛰어줍니다. 골밑에 바이런블링스! 스크림! 안정호텔 바이런블링스! 투앤당! 김나켄이 한 번 건드렸는데요. 허훈 빠르게 레이아업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스도우튼 스페인 버그, 온앤스 슬레이! 아이스도우튼! 아, 커버스는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왼쪽 오픈 찬스를 만듭니다. 김영환의 서점이 터집니다. 아, 네. 한쪽으로 김시래에게. 가로채기 성공, 김영환 달립니다. 김영환, 수비를 달고 뜹니다. 레이업 듭점, 더블팀. 자, 양호흥석 일단 탈락 넣고, 컨디트레인. 왼쪽 코너 김윤태 넣어두고, 월리스! 합데라운드 업무, 기가 스피드로 돌리는 KT! 서클, 김영필! 저전수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체버프의 선점까지! 미사일을 뚫어냅니다. 오우! 오우! 역전! 호흥, 뒤로. 알코클. 다 쳐다봤어요, 알코클. 오우! 들었어요! 호흥, 스피무브, 빼고 왔습니다. 신비로 득점! 빠르게 달려 넘어오는 호흥. 김영화. 다가와서 레이업 듭점입니다. 그런 선수를 헹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호흥 1.1 스피무브. 올라갔습니다. 듭점입니다, 호흥. 자, 기군이요. 안영준. 오, 이번에도 호흥이 가르칩니다. 바로 골기, 트윗. 기려빛. 93대 59입니다. 자, 백드리블 이후에 골패시고, 레이업 득점. 소성보가 팀의 작전 인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양옥석. 골밑. 득점. 앤드원. 양옥석. 호흥수가 오늘은 확실하게 터져주지 못하고 있고요. 기려빛 대회. 기려빛 대회.